1,1,2,1 1,2 Μεύς 지난달에 같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이 이만한 게 없어서 기회가 이렇게 빠르게 달린 면을 갖고 지난 면을 진짜 희망하고 빛을 잘 시작하도록 스스로부터 시작하는 면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면을 위해서 오늘의 면을 평화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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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ότερα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아티스트 분들께서 너무 너무 수고하셨던 것 같고요 물론 연말의 꿈은 아니지만 이제 연말을 새해 오면서 이렇게 회사에서 얻은 생각이 저희 터니퀸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티스트 분들의 연말 무대를 새해 분들을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현재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미란 언니, 닭소가 언니, 희소 언니 항상 이제 정말 많은 스트레스 쌓고 열심히 저에게 주제에 압력을 짜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연말 전반에 많은 참고관님들과 또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또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댄서분들과 함께 정말 많은 소요를 흥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스키 뮤직워드에서 불거리시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또 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운 차트는요 한국 음악 콘텐츠 염색을 주재하고 가운 차트 뮤직워드에서 공연하는 제9회 가운 차트 뮤직워드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실게요 아시면 벌써 1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긴 꿀에서도 멋진 퍼포먼스와 그래서ії가 영광의 여러분들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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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울한 또 여름 저런가 온 세상 이런 놈 또 여름 오우 오우 와우 와우 소원 쉿이 내게 내는 맨날 독특하게 사랑하는 맨날 두저만 개가 구현하고 너와 너만 잊어버려 내게 다 부르지고 또 열어놓은 주워지 그는 너를 찾았던 계절에 저의 너를 사랑했을걸 내 너를 사랑했을걸 서로를 흘리고 서로를 지고 와가지고 그는 깨끗한 물이 날아가고 사기 전에 이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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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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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나머지 랩림들이 정말 너무 좋아할 수 있지만 신의 노래는 정말 분명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브로콘의 새로운 예의로 브로콘 생활을 보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전화에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거 지금 맛있게 나올지 먹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쵸 브로콘이 딱 야식탕이네요 아 네 어 역시 배가 네 먹고 있어요 많이 부어버렸는데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하사씨가 소개해드렸던 트러블루엘 단단을 줬잖아요 이게 가장 맛있다고요 괜찮으시고 꼭 한번 해봅시다 아 네 그 어느 정도 끓이는지 궁금해 따로 안 해봅시다 일단 레시피에서 가면 안되시다가 마지막에 올리보이는 아니고 트러블루엘 좀 벗어드시면 정말 맛있어 꼭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배고보시죠 조금만 참으시고요 자 1분은 즐거웠지만 2분은 더욱더 맛있습니다 3분은 더욱더 맛있었습니다 방송 바라더래 영국 라이브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부르는 환상의 퍼포먼스까지 자 2분에 대해 여러분들을 함께해 주실 수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을 최강 도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분에서 사람이 참 많은 분인데요 레시 잊지성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저요? 어 기대 네. 하고 있습니다. 2부입니다. 다운을 많이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무한 콘텐츠 업계가 주셔야죠. 다운차트 뮤즈 워즈 3곡이 주관하는 제구의 다운차트 뮤즈 워즈 자 이제 2부의 위너들을 만나뵙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제구의 다운차트 뮤즈 워즈 이 워즈 시장은 오래를 발견한 부모로 시작합니다. 제작용은 국내 유기력의 연계선 노오래인 의석호 씨 프라이버 박윤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런쩔의 홈페인클럽입니다. 압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오래인 로우 그라이버 박윤식입니다. 지금 러블룩으로 노브랜드 그리고 이제 하시는 게 뭐야? 아 혹시 러블링즈 러블링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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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싱을 인정받으래 이 자리도 정말 멋진 아칫 경비들이 많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브랜드와 여자 아이들 그라마가 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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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뻐가 그라마 그라마 하난 안나 그라마 esp 이 러블링즈 한 scène 여러분들 author 혹시 트레이닝 멤버들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연락을 드려요. 그런 멤버들 혹시 이렇게 TV 보시면서 팬들이 우호법이 있었나요? 우호법이 있었나요? 장난한 거 아니에요. 심패님도 모르겠어요. 아, 심패님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호법 하셨던 것은 대출 수 있나요? 우호법인가요? 우호법의 얘기는 제가 또 팬들이나 아니면 러블리즈 멤버들 만날 때 그리고 서로 간에 인사하는 분이 있잖아요. 인사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 좋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서 있다가 아트! 자, 여러분들도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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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상 드릴 때 이렇게 한번 입덕해 볼까요? 올해의 발병상! 예에에에! 누구일까? 올해의 발병! 밴드 부분! 롤드웨이! 엔트! 아트! autres 민주당! Blog서 1, 2, 3, 4, 3, 2, 4, 4, 5, 4, 5, 4, 4, 1, 2 아멘 안녕하세요 R&P입니다 저번에 고런 셍트에 오면 저에게 오너런 셍트로 보냈습니다 정말 단점한 일도 FHC 샤워드 우리 사연사분들님 그리고 황승석 대표님 그리고 우리 사연사분들 능목하게 어서 도와주시는 스태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노래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많은 분들을 얻어서 이루어질 것 같다 앞으로도 지옥 80살까지 열심히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멋진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19년에 새롭게 또 달라져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에 새롭게 또 달라져있습니다 자, 발표했습니다 чи 좀 해주는 분들을 추구했어요 가수들이 지도하게 골라낸 곳곳에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전 자막이 dévelop든 이날 때, 이 노래가 역량이 최고죠 정말 길은 곳곳에 이 노래가 들어가지는 순간 지옥에서 와, 성장하다른 곳곳에 이 노래는 40대 애는 저의 정보가 부러져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는 게 이상하다는 것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 저에게 요즘에 스트레스도 출신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출산식이 왔는데요. 지민 씨는 지난 10월에 출산식을 보여주고 싶었죠. 선생님, 일단 다른 답변들에게 드레스가 좀 보여요. 아, 드레스가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선생님이 보기는 했지만 일단 덩치가 좀 더 좋았고요. 또한 자신감을 봐주셔서 이제 굉장히 많은 칭찬으로 해주셨습니다. 드레스를 또는 너무 심한 시간을 한 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크고 여력이다보니까 이제 드레스도 다시 한 번 드세요. 이누요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제 박서, 라이저, 박서를 해주신 데서 이제 스타일 아이돌만 만족하시고요. 그래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한 번 제가 새로운 트렌드에서 이 이야기에 있는 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딱 안아봤거든요. 오늘 가장 흥미하고 인상적인 탓 퍼포먼스 전부인 퍼포먼스는 엔시티브의 가온샵트 구직소의 각 퍼포먼스상 엔시티브의 가온샵트 구직소의 각 퍼포먼스상 엔시티브의 가온샵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우리 이 분 여기 여기 이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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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 열흘의 손이 두 사람 고객님께서 손길 펼치지만 여러분이 대단한 신경을 하고 박수의 대단 꼭 부탁드립니다. 박수의 대단한 음악 이렇게 한 명의 시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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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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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봐 손잡을게요 계속해서 올해의 스타이상 시상이 이어집니다 시상에는 당분간 리액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 1년쯤에 안하시면요 제가 2년이네요 네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재작년 1월에 대작에서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시청자로서 부탁을 드리러 3년 진짜 다 될때나 너무 긴장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을 같이 잡아꼽던 분이 보여서 좀 긴장이 걸매를 모았을 때 아이들 세진씨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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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춤을 출 때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 바로 제가 만난 안무 누군가가 추는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짜릿함만 느껴져요 제 안무를 즐기고 있는 많은 개중들 그래서 근데 상을 받는다니까 그 감동이 감사함으로 바뀌더라구요 어 아마 오늘 상을 배우시는 분도 그런 감동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 제가 스타일리상 커리어그래픽 부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2회 가엄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의 스타일리상 커리어그래픽 부분 수상자는요 최리안 시작되어있는 심지어 1회 3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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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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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р 3회 2회 고맙습니다. 너무 멋진 음악을 하고 앞으로도 같이 부르겠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더 멋있는 업로드를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에서 음악과 축하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타일입니다 저도 제 춤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만큼 저의 까만 단발머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음악을 표현하는 또 다른 업무 올해의 스타일상 스타일리스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스타일상 스타일리스트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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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의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최희선 씨는 이재용 목사장이랑 만나서 아쉽습니다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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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최희선입니다 최희선 며칠 이렇게 Changling 스테 commented Promping 막린 최희선 찬이 최희선 한 本 제 ın ед 우 아주 당의 판정까지 너무 미안하고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도 어깨있고 몸비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도 소화 너무 잘해주는 우리 ITZY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김이형 원장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스타일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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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 씨에게 전화하는 이야기 드리면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저는 최영 씨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 씨는 영원님의 연기 노래 가제하는 노래의 장르인데 2020년 한해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 열심히 노력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팬들과 준비하십니다. 오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 열심히 노력하게 됐습니다. 2년 파퇴로 승연과 임재현 씨 축하드립니다. 임재현 씨 축하드립니다. 임재현 씨 생각이나 할 수 있었다면 부여랑 드라마 세트, 10일 중에 호수, 5명 많은 사랑 많이 Annyeong 중심스레입니다. 교회에서 여드들은 여드들은 명령 순환이 주말에 주사하고 기쁩니다. 저희 Shayhofen입니다. 시스템이랑 생활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제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는 경제들에게 돌아가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될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스럽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씨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탑승 피스텔러입니다. 2018년부터 다양한 상대의 앨범에서 탑승 피스텔러가 발표되어서 탑승 피스텔러가 새로운 앨범을 배치해서 떠올리는데요. 뮤지 라이브에 호환으로 진행되는 올해 탑승 피스텔러상 상자는 제9회 가운 점트 뮤지거즈 올해 탑승 피스텔러상 엑스포 탑승 피스텔러상 격스텔러상 엑스포 네, 엑소 축하드립니다. 악기 때 노래를 참기하지 못했지만 기상을 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올해의 롱롱롱 강좌. 그렇습니다. 기상은 다음 학기 때 주간 그리고 살짝 상위권에서 최종 기간을 올렸던 악기 스테이의 지원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좋게 될까요? 올해의 롱롱 응원상 폴킴 씨 축하드립니다. 폴킴 씨 축하드립니다. 폴킴 씨의 워낙 안을 잡게 구현해 다시 타고 외로운 선수가 좀 더 오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롱롱 응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오늘 폴킴 씨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롱롱롱 강좌가 한 번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롱롱롱 강좌는 저희는 롱롱롱 강좌입니다. 오늘의 롱롱 강좌는 오늘의 롱롱 강좌는 가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롱롱 강좌는 롱롱 강좌의 대상은 롱롱 강좌는 그리고 폴킴 씨에서 전달해주신 성황을 제가 같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 아 합창시절에도 요청되지 않았던 사랑을 받게되니 기압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의 영화가 이야기의 주긴 기효도 지금 함께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흔히 노래를 만들고 그 과정을 예쁘게 펼쳐주시옵니다. 그 과정을 예쁘게 펼쳐주시옵니다. 늘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풀린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민원인식의 덕진사도님, 장군 대표님, 영민 신장님, 희정들인님, 호의, 수아, 조사형, 감사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저를 바라봐주시는 가족 사랑합니다. 더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지켜봅시다. 고생 3곡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3곡 많이 받으세요. 고생 3곡, 고생 3곡 노래입니다. 웃음 3곡 노래, 박수, 박수, 박수. 너무 많죠. 멋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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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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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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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